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이제야 내 빨간 구두를 찾았어. 당신... 여길 왜... 뱅인 보고 싶어서 왔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I won't leave them all behind Hide the walls 그때 분명 다신 보지 말자고 했을 텐데 그쪽 혼자 한 다짐이었지 난 아닌데? 왜 이래? 신기해서 잘 컸다 이 정도면 성장이 아니라 진화라고 봐야지 너나 알아? 차차 더 알아가 볼까 해 언제 끝나? 아침부터 안고 돈 먹고 달려였더니 배고파 뒤지겠는데 이런 총구석에도 맛집은 있지? 원하는 게 뭐야? 그거 얻기 전엔 물러날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만 말해 뭐야? 얼른 먹고 떨어져라? 그래 준다면야 너 먹고 떨어질게 문강태 낮추라 뭐야 필라야? 자꾸 탐이 나 그러니까 왜? 예뻐서 그렇잖아 구두, 옷, 가방, 자동차 내 눈에 예쁘면 탐이 나는 거고 탐나면 가져야지 돈 주고 사던 물러셋이던 억지로 빼앗던 가지면 그만하냐? 욕망이 꼭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 돼? 욕망이 꼭 sodas